아니 근데 여기에 능은 왜 이렇게 안 나타나? 능은 언니 좀 이렇게 가야지 있는 것 같았어. 좀 올라가야 되나? 나 예전에 왔던 기억으로 그래 언니. 아 여기 언니 왔었구나? 30년 전에. 30년 전에? 놀러? 도윤이 임신해서 한번 여기 능을 와봤어. 나도 나중에 이 아들을. 그래? 나 여기 세종대왕 능 오면서 느낀 게 세종대왕께서는 여기 여주에 와 계실까? 내가 이전한 것까지는 아는데 왜 그러실까? 이유가 뭘까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여기가 좋아서 여기다 모신 거 아닐까? 내가 알기로는 이 세종대왕 능이 내곡동에가 있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내곡동? 내곡동.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이제 거기 내곡동에 헌인 능이 계신데. 세종대왕 님도 같이 있었어 처음에는. 아 그랬어? 장자 자식들이 수명이 길지를 못해서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장자들이 자꾸 반명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도 왜 조상묘 잘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주가 땅이 참 좋다는 얘기네. 저기 언니 저기 봐 세종대왕 님 계신다. 와. 세종대왕 하면 뭐 한글이지 뭐. 그렇지.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한글만 알고 있어. 해시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저기 있잖아 해시계. 해시계? 저기 있네. 회원님. 왕부일구 왕부일구에. 그래 이거는 우리가 늘 흔히 보던 해시계는.